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의 림쌤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과 한눈검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역사 강의를 제작하는 역사 유튜버입니다. 아직은 구독자가 많지 않은 부족한 저이지만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온라인 강의를 이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르치기 가장 힘든 파트는 다름 아닌 현대사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꿈꿨던 선량한 국민이 국가의 폭력 앞에 무너지는 아픔이 제게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모진 일제강점기를 거쳐 독립을 잃었고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름만 민주공화국일 뿐 그 안에 민주주의는 없었고 우리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독재국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독재자의 총칼에 맞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끝내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독재자들의 무도한 폭력을 자세하게 학생들에게 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객관성과 중립을 요구받는 역사강사이기에 조금이라도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섞이면 아이들을 너무 좌측 성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나름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며 오로지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현직 대통령이 독재를 꿈꾸며 내란을 일으킨 현 상황을 역사강사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좌우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강사로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사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5분경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윤석열은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해주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면 기존과는 다르게 국가의 통제력이 극도로 강화됩니다. 이에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제한되면 물론 혼란 방지를 위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됩니다. 또 군의 기능이 강화돼 군이 직접 치안유지에 나설 수 있고 이미 체포가 가능해 경찰이나 군이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들의 평온하던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계엄은 국가의 강력한 통치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정권은 이러한 계엄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독재정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국가폭력이었고 이에 국민들은 처절한 민주화 투쟁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87년 이후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또 한 번의 독재정권을 꿈꾼 윤석열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도 사변도 그 어떤 비상사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심해지고 그동안의 윤석열과 그의 부인이 저지른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자신의 탄핵을 막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었습니다. 계엄의 동기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그 어떤 계엄의 조건에도 맞지 않았고 절차 또한 위법이었습니다. 헌법에는 계엄을 선포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내려 국회의 권한을 제안했습니다. 이 또한 위법입니다. 헌법에서는 계엄 중에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으로 민의의 전당이라 불립니다. 이러한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국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 역시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국회의 가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입니다. 내란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이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영토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행위이다. 윤석열은 이 내란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하는 모든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권력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계엄군을 조직해 국회를 장악하고자 했고 이 과정을 직접 지휘하며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키기 전에 국회 본회의장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적인 대통령의 명령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군 덕분에 너무나 다행히도 윤석열의 국회 장악 시도는 실패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폭거를 막기 위해 담을 넘어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들과 늦은 시간 국회에 집결해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에 맞서준 우리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철저히 무너졌을 겁니다. 정말 만약 이 미친 계엄 작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또 얼마나 국가의 폭력 앞에 마음을 졸이고 숨죽여 울부짖어야 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국가 권력을 통째로 장악하고자 한 윤석열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실패했다고 하여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내란이고 윤석열은 분명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엄은 의회의 폭거를 막기 위한 합법적인 통치수단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의회에게는 분명 정부를 견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러한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합법적인 의회에게 윤석열은 총을 겨넣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시도한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숙의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일부러 북한을 도발했습니다. 만약 그의 계획대로 북한의 도발에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끔찍한 6.25전쟁을 되풀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란숙의 윤석열이 아직도 체포되지 않았고 여전히 군 통수권을 지고 있습니다. 빨리 합법적인 방법인 대통령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놀랍게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은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분노가 침입니다. 윤석열의 탄핵을 막는 국민의힘은 진정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대간절 무엇이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면 정권을 뺏기게 된다. 야당 국회의원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것이 할 소리입니까? 자신의 비루한 정치 생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을 뺏기지 않기 위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숙의 윤석열과 손을 잡는 분명한 내란 동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도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그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신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이 국민의 권한을 빼앗고 군대를 동원해 자기 맘대로 국가를 장악하고자 한 것이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12.3 사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 소추한 표결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결에서 윤석열은 탄핵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탄핵이 이루어지고 내란숙의 윤석열에게는 마땅한 벌이 주어져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